2. 2. 3. 3. 4. 6. 5. 7. 7. 7. 8. 8. 8. 9. 10. 11. 7. 9. 11. 11. 12. 11. 12. 14. 12. 20. 20. 21. 21. 21. 22. 이번엔 안주. 4대8 양상현 삼. 자 5대8 렛. 자 쏘야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좋아. 하면서도 임팩트를 강하게 줬어요 아 그러나. 아 맞추지 마. 상대방들의 움직임을 지금 교란시키고 있습니다. 양상현이 맞습니다. 안태용의 서버. 아 밀렸어요. 서버딕션. 이번엔 나갔어요. 아 맞지 못하고 났는데 한 점 차가 됐어요 다시. 아 그러나. 자 계속. 양상현 안준형 살아나고 있는데요 그러나. 아. 석점 차를. 계속 만들어가는 인천이에요. 자. 네네들이 지금 주요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거쳤어요. 정남주 해리 씨. 아. 아. 아리. 포인트 스매시. 야 이번에는 안티형 정남주 야 넌 한 점 차로 다시 따라왔어요 와우 와아아아아아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나갔어요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야 그럼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Truth clarity 좋은 공을 만들어 줬습니다 첫 번에 밀리면 쉽지 않아요 yar ahn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런 변화를 점수를 좀 챙겨 가야 되겠죠. 그렇죠. 2점차. 야. 안산으로 넘어왔습니다. 야. 백핸드 스매시. 충분히 그렇게 오면 찬스 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. 그렇죠. 야. 깎았는데요. 길었어요. 아닌 걸로 보시는군요. 네. 자 5점에 먼저. 도당한 인천. 그리고. 6대3. 나갔어요. 자 서브 득점. 얼마든지 반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. 아. 야. 잘 넘겼어. 이제는 한 점만 더 따내면 유리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. 나갔어요. 아. 3점차. 나갔어요. 아. 테이블에서 떨어지거든요. 네. 그만큼 또 준비 동작이. 그렇죠. 정말 마지막 게임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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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